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네 액션 집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겨맨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득대요 자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이 콘텐츠인데 집대집 콘텐츠 오늘 할로윈 특집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워 하시는 프레디블럭과 그리고 아오니블럭으로 오늘 집을 지어보는 그런 아주 재미난 시간을 가질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오 너무 지금 이렇게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네 너무 무서워요 네 엄마 진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자 이 콘텐츠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취득대님이랑 제가 이제 아오니블럭과 이제 프레디블럭으로 각자 집을 지을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집을 어 마지막에 공개를 하고 자 그 집이 어떤 집이 더 잘 지었는지 여러분들이 위에 어 카드란에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취득대님 프레디블럭으로 오늘 집을 지어볼건데 기분이 어떠세요 예 아 제가 이 무서운 녀석들로 아주 멋지고 깜찍하고 귀엽고 진흙대같은 집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바로 지어 가볼까요 오케이 렛츠고돌이 아 오늘 여러분들 이게 또 아오니 얼굴로 또 짐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 감회가 새롭네요 네 아 그 혹시 아오니 콘텐츠 좋아하세요? 아 아오니 좋아하죠 누가 이 누가 살린 콘텐츠입니까 아오니를 네 저는 프레디는 싫어하거든요 아 예 사실 저도 프레디 사실 안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그럼 프레디 집으로 어떤 집을 지어줄지 정말 기대가 돼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멋스러운 집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 오늘 프레디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네 진짜 멋있고 강력한 그런 집을 지을겁니다 어 멋있어 멋있어 상상도 못하실걸요 잉혁연님 아 이거 아오니 얼굴로 집 짓으려니까 너무 무섭다 이거 아 너무 징그러워 징그러워 이게 눈이 계속 굴러가 오 징그러워요 왔다 갔다 하네 오늘 또 할로윈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할로윈데이죠 오늘 할로윈데이 자 오늘 할로윈데이니까 무서운 집을 한번 지어드리죠 시청자분들한테 오케이 무서운 집 아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네 그럼 저는 오늘 그걸 짓겠습니다 네 뭐죠? 그 할로윈 집으로다가 이제 로봇으로 된 집 로봇으로 된 할로윈 공포집 그렇죠 로봇으로 된 할로윈 공포집 그러니까 이름하여 합성마수집 합성마수집? 네 네이밍 센스가 조금 구리긴 한데 아무튼 뭐 그거 짓기 한계고 합성마수집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마수집다 아오니집 그렇죠 합성마수 도대체 후레이드로 어떤걸 지어보겠다는거야 일단 여러분들 뭐 다 지을때까지 한번 여러분들 기대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녁 11시에 여러분 녹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무섭네요 맞아요 저녁 11시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아우 너무 무서워요 아우 왜요 근데 왜 하필 저녁 11시죠 도대체 녹화시간이 아 저 지금 아오니만 지금 한 어 100마리 정도 지은거 같은데 눈이 계속 움직여요 예 저도 계속 움직여요 예 무섭습니다 아하 예 할로윈답게 너무 무섭네 예 진짜 뭔가 뭐랄까 내가 건축을 하는게 아니라 혐오.. 혐오 건축을 하는거 같아 내가 지금 아 저는 또 이제 또 아오니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오니 얼굴을 끼고 오늘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그런 무서운 짓을 하신다고요? 예 지을때 지을때는 벽 좀 봐주실래요 벽 좀 오오오 저기요 저기요 어휴 내려주세요 갑자기 놀래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쾅해버렸어요 아 예예 네 이완님 이번 할로윈데이 때 뭐 어떻게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아 할로윈데이 때 저 특별한 일 예 글쎄요 아오 제가 할로윈데이인데 오늘 공포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 뭐죠? 그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제가 분명히 어제 치킨을 사먹고 지갑을 제가 집에 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어쩐 일인지 없어졌더라구요 지갑이 아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가져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가져갔어요 예 아니 이거 도둑놈이네 아 돈이 좀 많길래 제가 한번 슬쩍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무서운 일인줄 알았는데 지갑을 훔쳐가셨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러분들 범인을 잡았습니다 예 범인을 잡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정말 제 집 살고 싶지 않네요 하하하 제 집은 일단 저도 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이런 집에서는 이게 이건 약간 오늘은 뭐랄까요 여러분들 집 대 집 컨텐츠라기보다는 혐오 집 대 혐오 집 컨텐츠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집에 더 살기 싫을까 아 어떤 집에 더 살기 싫을까 음 평소에 공포스러운 공포스러운 집에서 살고 싶진 않잖아요 솔직히 아 그럼요 그럼요 그쵸 그니까 어느 집에 더 살기 싫나 그쵸 그거를 더 누가 더 잘하나 이 집에 들어오면 바로 아오니한테 먹힐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거 참 이거 참 집이라고 형언 할 수 없는 네 네 여러분 혹시라도 뭐 결과창에서 좀 진짜 징그럭 아 징그럽진 않은데 좀 혐오스러운 거 잘 못 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살짝 뒤로 가기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씩 받지 말아주시고요 하하하 네 그러신 분들은 없어요 자 오늘 주제가 주대다 보니까 좀 생각지도 못한 아이텔 즉 저도 약간 결과물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잘 나온 거 같아요 네 저는 생각보다 이게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 같습니다 음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공포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그런 괴물이 탄생한 거 같습니다 아 좋아 좋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워요 열심히 해봐요 그래도 아우 저 진짜 열심히 지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주인띠님하고 제가 이제 아우모니블럭이랑 프레디블럭으로 집을 완성시켰습니다 아 완성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집으로 초대하도록 할게요 네 우와 이거 눈 돌리는 게 무서워질 거 같은데 어휴 밤이 됐네요 아우 어떠요 어떠요 뭐야 이게 어 징그러워 어휴 눈 따라다니는 거 봐 우와 눈도 움직이기 때문에 아우 진짜 살기 싫어 진짜 나 이런 집에서 1초라도 살면은 그대로 기절할 거 같아 자 여기 창문도 있거든요 창문도 네 디테일함 와 이거 이거 진짜 아니 나 진짜 딴 건 다 필요 없고 장난이 아니라 눈알 따라다니는 게 너무 무서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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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이게 다리에요 네 검은색이 다리기 때문에 이렇게 와 진짜 이게 현실 세계에서 있다 생각하면은 자 처치세상 1위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저쪽으로 들어오세요 어우 들어가기 싫은데 어우 문소리도 진짜 깨어나는 탄력입니다 네 와 그나마 집이 집안이 낫네요 그나마 안 쳐다보니까 네 그나마 낫네요 네 귀여운 집이 아닌가 이 과부꽃이는 뭐죠 이거 아 사람입니다 사람 뼈인데 먹었어요 아 그쵸 그쵸 네 아 빨리 나가죠 네 어때요 어때요 마음에 드나요 저희 집 진짜 아 인정합니다 제일 살기 싫은 넘버집 제일 살기 싫은 집 아 정말 살기 싫다 어 이거 뭐야 이게 바로 이번엔 제꺼죠 네 합성마수의 집입니다 합성 아 이거 프레디 얼굴이야 이거 그쵸 아 프레디 얼굴이 이제 양쪽 팔에 있고 그쵸 다리는 이제 프레디 이제 그 제키가 있고 아 제키가 있고 그쵸 그쵸 모 mysterious 몸통에 이제 아혼이나 있고 얼굴이 아혼이고 왼쪽 팔은 이제 이게 토끼 어 이제 불을 발사합니다 이렇게 불을 발사하죠 오오오오 이제 오른쪽 서이는 이제 병아리 이제 따발총을 발사하죠 따발총 야아 이거 집이 아니고 로봇트 아닌가 이거 어 길맞 있어 버튼도 있네? 여기서 조정을 하는거죠 자면서 이럴수가 이게 집이다 그쵸 어차피 집이란게 살고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이게 집이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여기서 살면서 세상을 정복하면 됩니다 진짜 집인가 이게 쉽다 집이죠 집이란걸 누가 정했습니다 합성 마수의 집 아오니 저희는 자이 뭐지 세크리파이스를 하시죠 세크리파이스요? 그게 뭐지 유희형도 안보셨나 어쨌든 서로의 할로윈특집으로 공포캐릭터 프레디와 아오니 집을 지워봤는데 정말 둘 다 잘 지웠던거 같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서로 살기 싫은 집을 지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프레디 블럭과 아오니 블럭으로 집을 지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위에 카드가 뜰거에요 누가 더 잘 지웠는지 투표를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볼게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볼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어 깜짝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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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